아이들과 아이들과 아이들도 사람들이 전망한 타이밍 챌린지 일치!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! 위험해 줄 수 있는데 오토리! 슬립바디! 다이어트! 수현이! 화이팅! 다이어트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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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on't be letting go I'll leave it now come on with me 제 몸무게 지금 재니까 너무 기가차고 진짜 황당해서 황당합니다 슬퍼요 제가 쌍둥이를 1년 전에 낳았는데 그 이후로도 배가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 아들이 엄마가 아기가 또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는 없다고 아기가 없는데 왜 배가 안 들어가냐고 그러길래 8주 후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와 우와 우와 근데 사람들이 살 빠지는 것보다 찌는 게 보기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무작정 계속 먹고 찌우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뭐 뭐 뭐 뭐 뭐 균형 잡힌 삶이 된 것 같은데 균형 잡힌 몸매가 안 된 것 같아 그동안 제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두근두근 설레임 표정에서 다이어트도 열심히 해서 많은 홍보하고 사랑하는 도연이 민기한테도 멋진 엄마 모습 보여줄거고 지금까지 아무 의미 없이 내 몸을 방치한 게 있었는데 다시 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하겠습니다 죽어버리죠 까지고 수영복을 입고 놀러가고 싶어요 제가 수영장을 안 간지 정말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거든요 날씬하고 건강한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뼈만 남기고 다 빼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1등입니다 나에게 슬림의 대체인은 또 다른 도전이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다 허닝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정말 죽게 아님 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6시 상창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내 미래의 남자친구 기다려 나의 미래의 남자친구 기다려 손님을 잡고 계시려 목요일 한글자막 by 한효정